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어 청캐시 어디갔어 왜 안들어와 저기용 내 돈 내놔 저기용 내 청캐시 빨리 줘 어 뭐야 어 야 내 돈 줘 빨리 어 뭐야 아 렉 걸린거겠지 들어오겠지 잠깐만 나 결제내역 좀 볼게 왔는데 결제했어 어 아이디 제대로 썼는데 아니 아니 원래 계속 바로 들어와요 이렇게 지금 좀 늦는거 같아 왜 안들어오지 왜 안들어오지 결제승인 떴는데 제접해도 똑같애 제접해볼게 아 제접해도 똑같다니까 원래 바로바로 들어와요 캐시 왜 캐시가 안들어오지 원래 결제가 취소되면은 취소됐다고 떠요 근데 이거는 결제 테스트 테스트로 테스트로 조금만 사보자 10개 10개만 사볼게 참말고 100캐시만 사보자 샀습니다 일단 100캐시만 결제 내역 날라왔구요 안됐는데 야 충전이 안돼 지금 봐봐 캐시가 안들어와 지금 내가 총 들어와야된게 2760캐시란 말이야 근데 1100캐시가 안들어와 100캐시도 방금 결제했는데 안들어왔는데 이거 지불이 완료되면 페이팔에서 지불 확인서를 받게됩니다 감사한 웹사이트에 야 지금 캐시 충전이 좀 밀리고 있는거 같은데 메일에도 결제는 메일이 왔어 결제 완료됐다고 아 캐시 아직 안들어오는데 얘들아 아니면 50개라도 할까요 님들 50개 라스트 가보자 콜 뽑히면 돼 근데 50개 50개 만약 뽑히면 이득이야 어차피 상관없어 가자 5번 아 6번 5번 아 6번 4번 아 5번 아 5번 아 풍뎅스 무제한 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아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좀 시끄럽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일단 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알파넥스 부넥스 둘 다 뽑았어요 다시 돌려야 되네 어 이거 출타임은 아니에요? 아닌가? 이거 끝났어 뭐야 감사합니다 쌤기용 수고했습니다 야 3,4,3 끝났어 3,3,3 벌써 와 뭐야 이거 레전드 파츠입니다 참고로 와 진짜 빨라 와 진짜 빨라 와 와 그냥 33초가 나옵니다 형님들 이거 3개 아니에요? 와 미루틴